351페이지의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또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의 영향을 주는 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져요. 이 피드백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나오고 있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 크게 둘러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 경제의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 수요 측면의 요인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뭐죠? 유용성, 유용성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관한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 충족시켜주는 정도다.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 충족시키는 정도는 유용성인데 유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또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내죠.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인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죠.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2회 시험과 24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최근에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유효, 수요의 개념입니다.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욕구인데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불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구매력도 가지고 있다. 이 구매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24회 시험에는요. 24회 시험에는 이걸 출제했거든요. 지불 능력은 없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된다? 유효, 수요가 된다는 거.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 우리는 공급입니다. 상대적 희소성인데 희소성은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배우셨는데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는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자, 부증성의 특성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걸 희소성이다. 희소성인데 또 뭐가 붙었죠? 상대가 붙었잖아요. 상대.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인문적 특성. 이번은 자연적 특성이라 상대적 희소성은 또 인문적 특성에서의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간척 개발, 공유수면 매립,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죠. 택지로 조성해서 어떻게 돼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도시, 토지인 택지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상대적 희소성. 그래서 수요 공급이 상호작용에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요인인데 알프레드 링이라는 교수는 우리는 법적인 요인으로서 이전성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러면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이전은 뭐가 이전하는 거죠? 권리가 이전하는 거예요. 권리.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소유권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100% 100% 완전히 이전 된다. 일부분 이전 되면 안 돼요. 100% 넘어가야죠. 권리는 100% 완전히 이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발생 요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힘을 형성 요인인데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유동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관성의 특성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14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을 있다 보고요. 또 일반 여러분 일반 경제 사회에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 요인인데 일반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가족의 구석 또는 가구 분리 등의 상태 요즘에 무슨 1인 가구도 나오는데 얘는 대가족, 핵가족 하다가 요즘 또 1인 가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는 어떠하냐 부동산 거래나 사용상의 관행은 어떠한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금 요즘 부담의 상태는 어떠한가 또 산업구조의 변화 교통체계의 변경 이런 건 전부 경제적 요인이야 고용, 임금 뭐 이런 건 전부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은 뭐예요? 행정적 요인 하면은 세금과 관련된 제도 세제의 변화 토지용 계획이죠? 토지용 규제, 규제, 정책 부동산 정책, 정책 이런 건 전부 무슨 요인? 행정적 요인 이런 요인들이 일반 요인으로 보는데 그럼 이 일반 요인이 이 일반적인 요인이 지역에 국한돼요. 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돼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나타나요. 지역 요인 그러면 이 지역 요인이 나타나고 또 그 지역 내 부동산, 토지, 건물의 개별적인 상태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무슨 요인? 개별 요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죠.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 가치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 지문을 또 24회 시험에 또 우선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 개념 지문에 우리가 자주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넘어와서 357페이지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위에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 가치의 형성 원리 이 과정에서 이 법칙성을 추출해서 법칙성을 추출해서 부동산 평가 활동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 기준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치의 원칙이 13가지를 배울 텐데 13가지 원칙이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상호 직간접적인 관련하에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서로 역량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 13가지 원칙이 여러분 교재 357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슨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이에요. 자 최유효이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에요. 자 최유효이용의 개념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우리 최유효이용은 용어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방법이 최유효이용인데 이 개념을 26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이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 또 우리가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이용의 원칙인데 이게 여러분 가치 판단에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밑바탕 토대가 되는 이 시간의 원칙이 있어요. 자 이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시간의 원칙이면서 밑바탕 토대가 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보면 예측의 원칙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변동의 원칙이 나와요. 자 우선 이 변동이 좀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358페이지 밑에 변동이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의 인과과정 원인 결과 인과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하느냐 하면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점 우리가 확정을 해낼 필요성이 나타난다.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뜨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35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기억 체크 ㄴ, ㄷ은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아직 평가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선 기억부터 기억 체크 제일 많이 나와요. 기준 시점 자, 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 2항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제2항을 보면 평가, 대상, 토지 등을 우린 대상 물건이라고 해요. 평가, 대상, 토지 등을 대상 물건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대상 물건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우선 먼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뭐가?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을 확정을 해야 돼요. 가치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이거 다 다섯 번 냈나? 상당히 많이 냈어요. 예측 자, 예측은 부동산 가치는 장래의, 장래의 미래죠. 과거, 현재의 이용 상태가 아니라 장래의 이용 상태 즉 장래의 수익성이나 쾌적성 등의 예측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뭐다? 예측의 원칙입니다. 예측의 원칙 자, 밑에서 일곱 번째의 니은 또 색깔 있죠. 그걸 출제하죠. 부동산 가치의 개념의 근거가 돼. 즉,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뭐와 관련이 있다? 예측인데 이때 장래의 이익 이 편익은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크 그걸 해두시면 되는데 우선 변동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것 자, 그리고 밑에 이 네 개가 이제 나오는데 이 네 개는 최유소이용의 원칙의 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이죠. 대내 대내적 공간에 대한 원칙 여러분, 이 두 개는 시간의 원칙이라면 이 네 개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최유효과 연결되는 건 이렇게 다 연결되죠?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최유효용의 원칙과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을 묻는데 이 밑에 우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나와요. 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보면 단위당 투자 금액을 점점 증가시켜 나가면 처음에는 투자 금액이 투입하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를 하죠. 어느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10층까지 지으면 수익이 최고가 돼. 근데 12층 지으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해. 무슨 일인지 알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밑줄 그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360페이지의 기역의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한계 수익점 아까 얘기했죠? 매칭까지 가야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걸 넘어가면 우리도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한계 수익점 우리가 판단을 제시해줘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 또 우리가 중요한데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 얘기입니다.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산 요소인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경영도 있고 또 뭐도 있죠?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뭐죠? 총 수익에서 뭐를 빼기면 빼야 돼요? 뭐를 빼느냐 요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총 수익에서 지불을 먼저 해줘요. 즉 요거 세 가지는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유 동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일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자,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뭐가 남아요? 남는 건 이 세 개는 움직일 수 있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죠. 그래서 자녀 자녀를 뭐요? 나머지예요. 나머지 나머지는 우리나라 말이고요. 자녀는 한자어예요. 나머지 나머지 자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하는 거야? 토지 자녀법 토지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자녀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 자녀라는 말이 떡다 하면 수익 배분의 원칙 시험에 자녀가 뜨면 수익 배분의 원칙 그래도 가서 틀려요. 작년 시험에는요. 시험에 나오면 출제위원의 답이 모르면 극렬 가서 답장을 하는데 작년에도 극렬 정답이잖아요. 여기 보면 출제위원들이 출제 정답 묻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우선 또 기여 기여는 공헌입니다. 공헌 기여한다 공헌한다 기여의 원칙 또 중요한데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에 뭐 기여도에 의해서 역량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여도에서 역량을 우리가 받습니다. 공헌도 뭐에서 기여도에 의해서 역량을 받아요.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이 바로 우리는 부동산 가치다.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이지 뭐가 아니다. 생산비를 합한 것은 아니다. 시험에 또 많이 출제해요. 13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또 했었죠. 13회 시험에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토지에 뭐가 있어요.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인데 1층 2층이 있어요. 그런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매칭을 3층을 뭐 하고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한다. 추가로 증축을 할 때 3층의 이 일부분 3층의 이 일부분이 전체 전체의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 공헌하고 있느냐 기여 공헌도가 높으면 증축을 해야 될까요 말하느냐 해야죠.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으면 해야지 당연히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증축 등에 있어서 우리는 추가 투자를 해도 좋은가 많은가 추가 투자에 있어서 또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또 뭐다 기회의 원칙 또 주어진 토지를 인접 필주와 합병할 수 있죠. 이걸 법률용으로 하필이잖아요. 자 이러면 1억 땅을 주위에 3천만 원당 합병을 했더니 1억 3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병해야지. 또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또 판단을 하는 거죠.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이것도 한 두 번 출제를 했어요. 시험 문제 출제할 때마다 우리는 다 다 정답 단골이야. 모르면 균형 생각 먼저 떠올려야 돼. 여러분 26회도 그렇고요 28회도 그렇고 전부 정답이야. 균형 진짜 중요하다. 359페이지 나와있나요? 밑에 359페이지 밑에 균형 균형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요소 내부 구성요소 예를 들면 토지 노동 자본 경력 이러한 내부 구성요소 간의 결합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요 하여튼 내부 구성요소 외부 환경 뜨면 안 돼요. 내부 구성요소 내부 구성요소 나오면 무슨 거야 균형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작년 시험은 사례 냈거든요. 사례 출제서 사례 나오고 어느 원칙이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그 상가의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가 건축물 가격이 주차장에서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균형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했다 위배 균형의 위배를 했더니 가치가 떨어졌어. 이걸 우리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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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은 이걸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기능적 감가를요 경제적 감가로 출제한 거예요. 말을 바꿨어요. 기능적 감가 작년 시험은 사례가 나왔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 균형의 원칙으로 물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무슨 원칙? 내부적 요인 대내적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입니다. 또 우에 가면은 이 세 가지 또 원칙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내부가에라 이거는 뭐다? 외부 이 세 가지는 외구적 요인인 이건 대 외부니까 대 외 대외 대외적인 또 이건 공간에 대한 원칙이다. 대외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 대외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이다. 여기는 경쟁 적합 그리고 외부성 인데 또 작년 시험에 정답이 균형하고 뭐다 적합을 또 물었거든요. 사례 출제했잖아. 또 작년에 하여튼 대내적인 관계 균형 대외적인 적합 꼭 기억 그런 데 시험에 단골 시험 문제 작년에 두 개 출제했거든요. 사례 어느 원칙 적합은 이 얘기죠.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또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야 합니다. 뭐를 적합을 해야 된다?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요. 여기는 내부 구성요소가 아니죠. 여기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주택은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상가나 점포는 상업지역에 있어야 되고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외부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공업지역 안에 공단 안에 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단의 표준적인 사용 이용과 어떻게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주택 어울리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져 주택가치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요. 적합하지 못해. 위배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경제적 감가라고 해. 경제적 감가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사례 많이 나옵니다. 작년은 사례 사례는 적합도 두 번 출제했고요. 균형도 두 번 출제했고 개념도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요. 13가지 원칙 배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교수님께서 균형 찍으러 가니까 균형 한번 생각해. 맹맹한 점 떠 보고 균형 나온 지문부터 보세요. 그게 답이면 다른 거 읽어볼 필요가 없지. 거기서 물어보세요. 내부 구석 외부 환경이라는 걸 주의해 두고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여기서 말을 바꾸잖아요. 항상 주의 좀 해두시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적합 다음에 경쟁 363페이지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이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의로 할 건요. 초과 이윤이 있으면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발생해요. 그런데 초과 이윤이 없어지면 경쟁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시정 지문에 초과 이윤이 뜨면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이에요. 초과 이윤 뜨면 경쟁의 원칙이에요. 외부성은 외부효과 많이 배웠네요.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외부경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외부 불경제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많이 외부효과 배웠으니까 그건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 개 네 개 두 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다 연결됐죠. 직접 그래서 최유효이용의 원칙과 이것은 직접 관련이 있어요.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인데 직접 관련이 없죠. 경쟁을 통해서 빠져나가. 최유효이용과 직접 안 되고 경쟁을 통해서 연결되니까 간접이야. 최유효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두 가지가 있어. 그 원칙이 대체의 원칙과 무슨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대체의 원칙 이걸 보면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우선 제일 최근에 두 번 출제된 게 이거 출제했어요. 부동산의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부동산의 효용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우리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거기 기억 시험에 여기 두 번 출제했다는 얘기죠.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대체 조건도 출제 한번 했어요.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호 상호간의 용도 효용 가격면에 있어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가 뭐다 가능하다는 조건도 출제했고요. 자 그리고 또 평가의 산방식 자 여러분이 뒤에 가서 이제 배울 텐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을 평가의 산방식 이라고 하는데 평가의 평가의 산방식 성립 근거가 돼요. 자 이 평가의 산방식에 있어서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근데 그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가격의 이중성 이란 말 있어요. 가격의 이중성은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뭐가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다시 뭐에 영향을 미쳐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걸 뭐라고 해요? 가격의 이중성 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은 전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의 이중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는요 최유효 이용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에요. 관련이 있는 원칙. 또 하나 맨 마지막 또 이거 있죠? 기회비용 이것도 직접 관련이 있는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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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투자 이론에서 배웠죠?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 해요. 그러면 부동산 선택합니다.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는 포기 선택을 했으니까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회비용 원칙 370페이지로 갑니다. 지역 분석 과 개별 분석 감정 감정 평가에 대상이 된 부동산 감정 평가에 대상이 된 부동산 우리가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인데 이 대상 부동산 과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들이 많죠? 여러분 이게 26평 아파트 다 그럼 그 대우 26평 아파트면 현대도 있고 많잖아요 주변에 비슷한 유흥의 아파트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대체 경쟁 관계 부동산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지역 내에 그런데 문제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역 우리가 분석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 지역의 특성 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철상동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돼요 광명의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내 지역내 이 지역내 부동산 많네요 개별 부동산들이 많아요 지역내 개별 부동산들에 있어서 최고 최선 이용 최유 효 이용 상태를 집약 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문용어로 표준적 사용 이라고 집약 적이고 개별 부동산들에 있어서 집약 적이고 뭐다 평균적인 이용 방법을 표준적 사용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내의 동향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명백히 해서 지역내 부동산 각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 있어요 여러분 각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평균 가격이 뭐라고 하죠 가격 수준 이라고 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분석 이라고 해요 우선 시험 문제는 의의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 한다는 거 성립 근거 성립 근거 필요성을 보면 우선은 여러분이 우리 첫 시간에 배웠을 때 부동성 이런 게 있어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싼 지역의 역량을 받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의 근거 배우셨어요 부동성 또 개별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는 또 지역성의 근거를 해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절차상 어느 걸 먼저 하느냐 절차상 선후 관계인데 그래서 이 개별 분석과 어느 걸 먼저 하느냐 분대 여러분 2년 전 27회 정답을 여기서 물었어요 27회 정답을 여기서 지역 분석이 먼저 합니다 선행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요 선행 분석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지역 분석의 제약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분석은 뭐죠 후행 분석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뭐다 나중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우선 2년 전 정답 지문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분석 대상 범위를 보면은 우선은 여기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 넓은 음이 넓은 음인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지역 전체 니까 전체적 이고 광역 쪽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연관이 있는 가격의 원칙은 이미 앞에서 배우셨던 대상 부동산이 그 부동산이 속히는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걸 보는 거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 중에 이 의의와 이 두 개가 시험 지문의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이런 부동산 가치 원칙은 상당히 13가지 원칙 암기 않으니까 너무 많죠 그래도 공부 해야 되는 거 모르면 그냥 가서 균형 가서 찍든지 모르면 균형 가서 찍든지 중요하고 이거는 2, 3년마다 한 번씩 또 출제가 되죠 지역 개별분석 문제는 여기서 보통 두세 지문 또 여기서 두세 지문 해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을 보는데 지역분석과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죠 여러분 교재 370페이지 위에서 세네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우선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묻는 거예요 대상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했느냐 어디 지역이냐 주거지역에 속했느냐 상업지역에 속했느냐 공업지역에 속했느냐 용도성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지역의 특성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이 그 대상부동산 그 지역의 특성이 대상부동산의 가치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요인에 대한 분석이 바로 지역분석이다 그 지문도 최근에 두 번 출제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분석이 나오면 여러분은 뭐를 떠올려야 돼 지역분석은 요게 포인트예요 포인트고 가격수준을 판정하고 한 물건의 값인 가격이 아니라는 걸 항상 주의해야 돼 자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373페이지로 가면 지역분석의 대상 지역이 나오죠 자 용도입니다 용도 그 지역분석의 대상 지역 바로 밑에 용도의 동그라미 용도적 관점의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해서 우리는 뭘로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으로 우리는 분류한다 자 밑줄은 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으로 분류 이것도 한 두 번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에 세 가지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인근지역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2조 박스안에 거기 보면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뭐죠 속한 지역 속한의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입니다 동질적 밑줄 동질적이고 가치 가치 형성 요인 우리 아까 배웠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중 뭐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한다 인근지역 개념이에요 인근지역의 개념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그 박스 밑에 내놓으면 관로 1번의 인근지역 개념이 나오죠 얘기거든요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에요 직접 동그라미 즉 우리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성립하는 지역이에요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 동질성이 있어서 상호 대체 경쟁 관계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뭐다 인근지역입니다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인근지역의 특징을 보면요 5번에 인근지역의 지역요인은 부단히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에 유동적 가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어떻게냐 파악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뭐 갖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인근지역의 생애주의 건물의 생애주의도 있듯이 인근지역도 생애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생애주의가 있죠 태어난 유학기 유년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청소년기부터 해서 이제 뭐가요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같듯이 지역도 그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요 지역도 왜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인근지역은 도시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보다는 보다 작은 지역 작은이 포인트 374페이지에 인근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보는데 인근지역 경계의 설정 기준의 일반적 기준을 보는데 뭐를 기준 용도적 동질성을 기준해서 경계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을 보면 기억기 또 시험에 우리 한번 출제했었죠 인근지역의 범위가 너무 어떻게 돼요 확대되어 넓어지면요 사례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수준 판정은 어려워요 그리고 인근지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축소가 되면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수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요 자 니은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어떻게 돼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여러분 우리 행정구역 읍면동가도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지역의 변화 아까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다섯 단계로 나타나죠 그래서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는요 약 백년의 주기를 가는데 지역이 성장 태어난 것처럼 성장하고 나중에 우리 쇠퇴 노는기로 가잖아요 인근지역의 성장과 쇠퇴 성쇠의 과정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파악합니다 생태학 미추 생태학적 측면에서 파악해요 여러분 제도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생태학적으로 파악을 해서 각 국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위기 악화기 각 국면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상과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주기는 약 몇 년 백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은 하나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동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역에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76페이지 보시면 유사지역이 나오죠 유사지역은 이 얘기죠 그림을 보면 확실히 다르죠 뭐가 돼요 대상부동산이 없어요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에요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어떻게 돼요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주거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상업지역 이렇게 유사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볼까요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유사지역인데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의 가치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은 유사지역은 직접 안 미쳐요 속하지 않으니까 대상부동산의 가치형성의 욕은 직접의 하나 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에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인근 지역 개념 유사지역 개념이 시험에 많이 냅니다 개념을 개념을 좀 주의해 보시고 자 그럼 인근 지역 유사지역은요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인접할 필요는 없다 또 거리가 가깝고 멀고는 관계 없어요 원근 멀고 가까운 거리 원근과는 무관합니다 뭐가 지역의 특성이 유사하면 돼요 거리 원근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거 나오는데 이게 동일 수급권이에요 동일 수급권 즉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이러한 광력적인 권역을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이 동일 수급권까지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사례 수집에 가장 멍거리는 권역인데 유사지역은 인근 유사지역은 뭐다 동일 수급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례 수집할 때는 항상 뭐로 말을 물어야 돼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게 주거지역이면 요것도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요게 여러분 광명의 유사지역인데 요거는 부천의 유사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천에서 사례를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에요 동일 수급권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또 내용이 있어요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종별이라고 하고 또 부동산 규모 부동산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거지입니다 우선 주거지 주거지를 보면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입니다 통근시간 통근거리 통근비용거리 요즘에는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여기 한 15년 전에는 전철 1시간 30분에다가 지금은 전철 1시간이에요 더 넓어진 거예요 최근 같으면 주거지 동일 수급권의 범위인데 강남 대치동 알죠 대치동 하면 무슨 얘기냐 지역의 명성 지역의 품위 지역적 선호도가 있거든요 즉 소문난 고급주택 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적 선호도 명성에 따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상업지는 배후지죠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 동일 배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상업의 수익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범위에 일치하는 경향인데 이 편의점과 같은 보통 상업지는 고객이 가까운 거래에서 오지만요 백화점과 같은 고도 상업지는 고객이 먼 거래에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범위가 넓어요 고도 상업지 그래서 고도 상업지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보통 상업지보다는 더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넓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업지는요 생산면에서의 효율성 비용면에서의 경제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런 게 있죠 원료 자원 원료 지향력 입지 산업이냐 아니면 소비지 시장 지향력 입지 산업에 따라 그 범위는 좀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수송수단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공업지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전국적인 경우가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항공 화물용 수송기 수송도 하거든요 비용 비싸죠 화물용 수송기는 뭐가 하냐 반도체 같은 걸 배로 수송 못해요 컨테이너의 반도체 갑니다 그걸 이글루라고 해요 화물용 수송기에 들어가면서 딱딱 장착이 돼요 이글루인데 그래서 반도체 같은 공장은요 글로벌 갑니다 전세계 어느 지역 공장 입지에도 관계없어요 왜 화물용 수송기로 24시간 내에 전세계 운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인건비 비싸면 안 갑니다 경쟁이 안 되지 그럼 중국이 지금 반도체 1위 하려고 얼마 투자를 해 올해부터 18조 투자하잖아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1위를 하려고 해서 그럼 어떻게 돼 그 무시무시한 인건비 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베트남 가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휴대폰 지금 95% 베트남 하노이에서 생산해요 여러분이 우리는 생산 안 해요 구매해서 옛날에 구매해서 2억개 생산하다가 다 옮겼어요 하노이로 인건비가 안 돼 경쟁이 그래서 다 옮겨가게 돼 있어 우리가 임금이 비싸던 얘기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명 고용하면 베트남에서 몇 명? 20명 고용해요 그럼 당연히 갈 수 밖에 없지 그래서 인건비 비싼 사람이 다 떠납니다 산업이 그만큼은 이제 정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송수로 너무 발달하니까 문제야 발달 안 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또 있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는 토지 용어에서 배우는데 우린 용도적 지역의 뭐죠? 전환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이행인데 전환 이행 후에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험은 그걸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출제에요 바로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성숙도를 묻는데 이 성숙도가 뭐한 경우? 낮은 경우를 물어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나 건축을 바로 못하거든요 이때는 뭐죠? 전환 이행 전이라는 거 전환 이행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지문을 많이 출제해요 15회도 출제했었죠 개별 분석으로 갑니다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여러분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지만 이건 무슨 분석? 개별 요인을 분석해요 개별 요인 요거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뭐를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요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 가치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면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최유효 이용보다 가격 지역 분석과 딱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인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구행 분석인데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와 관련해서 개별성과 관련이 있고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이 부동산 하나 지역 전체가 아닌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차원? 미시적 좁은 의미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전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무슨 분석? 부분분석이다 광역적에 대해서 뭐다? 국지적인 분석이다 광역적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과 관련한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여러분 교자표는 3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84페이지까지 강의를 마쳤는데 여기까지는 감정평가 여러분 기초 이론인데 시험에 출제할 때는 두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최근 보면 한 문제 출제해요 지금까지 배운 이론에서 출제보다 제가 가입했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있지 뭐 감정평가의 3방식에서 감정평가의 방식이죠 이 방식에서 작년 시험에 4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3,4문제는 나온다 기본 3문제는 꼭 내요 감정평가의 방식은 최소 매년 3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작년 시험은요 작년 시험은 전부 계산문제 출제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단원이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은 잠시 쉬고 시작했어요 찍고 싶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쁘다 Aviv 이 방식에서 앞으로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